1,168면입니다. 에스케일 15장 7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요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면 그가 우리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십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어린 아이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일부러 그의 성품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질서를 오해하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나를 축복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괜히 나를 벌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벌하신다라는 신앙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교만하게 오해하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며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려주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벌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넓고 고차원적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말하는 사람은 이 복잡한 세상을 그 사랑 하나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쏟아지는 폭우가 작은 드레인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작게 보며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고차원적이다 라고 잘못 보는 게 아닙니까? 정말 누가 하나님을 유치하게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매를 한다며 이단들도 하는 말이 그들도 사랑의 매를 든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교회와 이단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욱 많아집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는 내가 요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벌을 한다고 합니다. 출애국기 29장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같이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신처럼 바로 왕이 사는 집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씩 한 명씩 같이 있겠다며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라는 복의 복과 은혜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46절 보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은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요호완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 위해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의 하나님은 벌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벌하며 축복하실 때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시며 그의 성품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하며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 천지와 모든 것은 창조함으로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유지할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 주관적인 한 신 중에 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 줄 수 있는 것이지 주관적인 신은 개인의 가상이나 상상에서 그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혼낼 때 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혼내면 안 됩니다. 그들도 사랑의 매를 든다면서 다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 혼내는 것이며 이단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듯이 그들도 사랑으로 한다면서 근데 보세요. 얼마나 엉뚱한 사랑인지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혼낼 때는 자녀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는 바로 살아야 한다. 선한 사람 돼야 한다. 악한 일, 악한 일. 해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서 This is God's primary purpose and goal. 이게 하나님의 일위순적인 질서이며 우리의 질서가 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되게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칭찬하며 위로해 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칭찬과 위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너가 잘했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알려주시기 위해 너가 이겼고 잘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만 의지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바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가 바로 못 살면 우리를 벌하십니다. 이 질서를 인간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며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벌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객관적인 아닌 주관적인 우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의 죄의 벌을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으로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손에 봐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너무 교만한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벌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